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YTN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리허설 장면을 무단으로 녹화하고 돌발 영상 프로그램으로 제작, 송출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그 파장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사전 리허설 장면 녹화에 더해서 생방송 장면과 교차 편집해서 마치 사전 각본에 따라서 생방송이 진행이 된 것처럼 왜곡시켰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으로 대통령실은 무단 녹화에 대한 법적 대응과 출입기자단 징계 요청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이 된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리허설 장면을 YTN이 무단으로 녹화한 것으로 들통이 났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녹화된 장면을 생방송 화면과 교차 편집해서 돌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그리고 패널들이 마치 각본을 짜고 이날 회의를 진행한 것처럼 만든 겁니다. YTN 측은 지난 16일 허가되지 않은 녹화에 따른 방송 송출에 대해 대통령실의 항의를 받고 방송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지 30분 만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영상 및 그 캡처 사진을 복제, 배포하는 등 무단 사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및 관련법에 의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상 삭제 전에 이미 상당한 이들이 해당 영상을 시청했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복구해서 개인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공지문에는 사용 권한이 없는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방송한 사실 자체를 스스로 시인하면서도 자신들이 방송한 것에 대한 일체의 사과나 유감 표현은 없었습니다. 이는 향후 진행이 될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 생중계 행사 전에 이 각 방송사별로 영상 신호 점검을 위해서 보내주는 이 현장 화면을 녹화해서 방송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내부 회의를 통해서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고강도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YTN 노조 불공정 도도감시단은 왜곡을 넘어선 매복보도 YTN은 무엇에 불복하느냐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사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다룬 돌발 영상이 슬그머니 지워졌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이 회의는 각 부처가 미리 선발한 국민 패널이 질문하고 대통령이나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당연히 생방송 몇 시간 전 리허설이 있었다. 대통령이 기자단이나 시민들과 만나는 생방송 전에는 이런 리허설이 항상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8월 20일 생방송된 배국민 보고대회를 되돌아보자. 리허설에서 김정숙 여사의 대역이 있었는데도 생방송에서 사회를 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배성재 앵커는 국민과의 대화에 김정숙이가 깜짝 등장한 것으로 연출했다. 당시 리허설에서 나온 멘트 중에 일부이다. 고민정, 이 질문의 답은 누구한테 들어야 좋을까요? 배성재,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 질문이 나오고 어디서 답변이 나올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김정숙 여사님이 몰래 와 계십니다. 고민정, 기왕이면 활짝 활짝 웃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 소리 없던 돌발 영상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리허설은 걸고롬어졌다. 생방송 점검 용도로 송출한 리허설 영상을 고위 간부가 이례적으로 녹화를 지시했고 이를 생방송 영상과 교묘히 섞어서 과감히 방송까지 했다. 게다가 이게 악마의 편집이었다.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국민 패널들이 사전 각본에 따라 순서는 물론이고 질문과 답변을 짬짬이 했다는 의혹을 부각한 것이다. 물론 이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없었다. 방송 이후 민주당은 리허설과 본방송이 일치하는 것을 보니 속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며 비난했고 일부 진보 매체들도 기다렸다는 듯 비난 행렬에 가세했다. 생방송 리허설이라는 잘 알려진 스케줄과 방송용이 아님으로 통상 녹화하지 않는 리허설을 몰래 녹화한 것 이를 생방송 영상과 뒤섞은 돌발 영상을 통해 사전 기획으로 표메한 것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진 야당 진영의 연쇄 비난까지 매우 잘 짜여진 플롯으로 보이지 않는가 이 대목에서 적군이 다가올 길목에 몰래 숨어있다가 적을 기습하는 매복 공격을 떠올린다면 지나친 기시감일까 이렇게 보면 문제의 돌발 영상은 왜곡 보도를 넘어서 매복 보도라고 할 만하다. YTN 방송노조 불공정 보도 감시단은 여전히 YTN의 보도와 경영을 장악하고 있는 우장균 일당의 내밀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에 몇 가지 사실관계와 의혹을 제기한다. 1. 리허설은 짜고 치기 위한 나쁜 짓. 생방송을 앞두고 리허설은 당연하다. 특히 100명 이상의 일반 시민이 참석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 등 방송 장비가 등장한다. 어디에 앉은 누가 언제 질문할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테스트하지 않으면 생방송 도중에 각종 사고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사전 리허설은 기본 중에 기본이요 상식 중에 상식이다. 주최 측 담당자가 리허설에 참석해 대통령이 앉을 위치도 잡고 일반 패널 역시 혹시나 주어질 질문 기회에 맞춰 미리 질문을 생각하고 리허설에 함께한다. 기술적 기계적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생방송 중에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 당시 진행했던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 간담회 등에서도 이런 리허설은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여러 차례 리허설이 이뤄졌다. 2. 리허설 풀 영상은 방송용인가 테스트용인가 당시 리허설 풀 촬영 순번은 kbs였고 해당 영상은 원래 각 풀사의 통상적으로 방송용이 아닌 사전 점검용 즉 테스트용으로 제공했다. 그걸 보고 각 사에서는 생방송을 준비한다. 사전에 몇 가지 기술적 점검과 공유를 통해 방송사고 등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때문에 리허설 영상의 용도는 실제 방송용이 아니다. 이것은 기자단의 약속인 셈이다. 그런데 YTN은 이 약속을 짓밟고 뻔뻔하게 그 영상을 사용했다. 알고 사용했어도 문제이고 모르고 사용했다면 무식의 소치이며 결국 윤리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돌발 영상이 이 리허설 영상을 본 방송 영상과 교차 편집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사전에 의도가 된 기획작품으로 몰고 갔다는 점이다. 앞선 정부에서 진행이 되었던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도 사전 리허설에 대통령 부인 대역도 등장하고 기술적 사항들을 미리 점검했지만 이번처럼 대놓고 해당 영상을 무단 사용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오간 실제 내용에 대한 건전한 비판보다는 매복성 기획 의도가 물씬 풍긴다. 3. 리허설 참석 시민까지 짜고 치는 각본의 가담자로 매도.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할 기회를 얻은 일부 시민들도 리허설에 참석했다. 그런데 돌발 영상이 리허설 영상을 악마의 편집에 사용하면서 이들은 대통령실과 사전에 질문 내용과 답변을 공유한 연기자로 매도가 되었다. 이분들에 대한 심각한 초상권 침해이며 명예훼손이다. YTN은 부랴부랴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누군가에 의해 복사된 돌발 영상은 이미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더 나아가 돌발 영상 삭제를 두고 외압 등 음모론이 확산하고 급기야 현 정부의 언론장악 프레밍까지 등장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등갑하는 통탄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우장균 일당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들린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건 역시 보도국과 제작국이 핑퐁을 치다가 결국은 실무자 몇 명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우장균 일당은 뒤에서 비열하게 미소를 지을 것이다. 일단 물어뜯고 상처내면 그만인 것이 우장균 일당이다. 4. YTN은 결국 무엇에 불복하는가? 온갖 변혁에도 불구하고 요즘 더더욱 골방에 처박혀 있는 우장균 일당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무엇에 불복하는가?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짓거리며 조만간 소각이 될 당신들의 운명에 불복하는가? 버티고 버티다 사내 정상화 염원 세력에게 쫓겨 처참한 몰골로 야반도주할 당신들의 운명에 불복하는가? 그리하여 결국 YTN이 이재명 대신 윤석열을 택한 대선 민심에 불복하게 만들 셈인가? YTN 방송노동 조합은 이번 돌발 영상 사태를 영상 조작 기획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지영 보도제작국장은 이번 영상 조작 기획 돌발 영상 제작과 삭제에 대한 모든 경위를 밝혀라. 2. 테스트용 영상인 줄 뻔히 알면서 아카이브팀에 연락해 해당 영상을 받으라고 지시한 간부는 보도제작국 소속도 아니면서 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의도와 배우를 밝혀라. 3. 사측은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돌발 영상 조작 진상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4. 테스트용 영상 무단 사용으로 초상권과 명예훼손을 당한 시민 패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 고발에 나설 것이다. 5.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든 간부는 즉시 보직사퇴하고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라. 2022년 12월 19일 YTN 방송노동조합 불공정 보도 감시단. YTN이 하는 짓이 정말 가관인데 타 방송사나 언론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다루고 있는 통계청에 이 통계조작 의혹은 당연하다는 듯이 외면하고 전 통계청장 소환은 뭉개다가 마지못해 거의 만 하루 만에 신구 권력 충돌로 물타기하고 문서나 녹취파일 등 근거도 없이 피의자나 징계 대상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친절하게 매일매일 다루는 편향성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 선택적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선택적 편향은 불공정의 또 다른 뜻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MBC의 가짜뉴스뿐만이 아니라 YTN의 악의적인 불공정 편향 보도도 절대 가만 놔둬 수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